야, 그런데 고수를 저렇게 그냥. 진짜 무슨 미나리, 미나리 같은 건가. 뿌리까지 있는 것도 처음 보네. 뿌리가 있어. 어머, 어머. 너무 많아. 그러면 막상 안 많아. 너무 행복한 영상이다, 이거. 다이어트 싫다. 건미밥 먹네. 다이어트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밸런스는 최고다. 고수 저기가 제일 맛있는 코스. 양이 하나도 없네. 이거 소금도 없잖아. 그냥 먹는 거야. 그렇지, 김치라도 먹지.